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의 공훈을 조작할 수 있겠는가 상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김원웅 광북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행 때문에 고개를 설레설레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부모의 공적이 조작되었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선뜻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짓과 허위와 조작과 공작과 내로남불이 집권 세력으로부터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독립운동 공훈기록 허위 의혹은 주로 김원웅 광북 회장의 모친인 어머니에 국한됐습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머니인 전월순 씨가 두 살 위언니인 전월순 씨의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 공훈기록 허위 의혹과는 아주 별도로 김원웅 아버지인 김근수 씨의 독립운동 공훈기록이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6월 25일자 조선일보의 역사담당 박종인 선임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훈기록 허위 의혹이 보통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인 선임기자의 주요 내용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 됐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김원웅 광북 회장 부친의 독립운동 공훈기록 허위 의혹 따라서 앞으로 김원웅 광북 회장의 부모와 관련된 공훈 조작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모친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부친에 대한 의혹으로 전면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허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진실과 거짓 여부가 가려져야 명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훈처의 공훈기록에는 김원웅 광북 회장의 부친인 김건수 씨가 1963년 대통령 포창, 1977년 건국 포장,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고 1992년 1월에 작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963년 광북 군 출신 김건수 씨 또 다른 김건수 씨입니다. 그 김건수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당시 공적 조사에 따르면 김건수 씨는 이미 1963년 당시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김건수 씨가 있는 겁니다. 1963년에 사망한 김건수 씨와 1990년에 사망한 김건수 씨. 그런데 김원웅 광북 회장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는 1990년에 사망한 김건수 씨입니다. 따라서 보훈처가 동일인물로 관리해온 1963년의 김건수와 1990년의 김건수 씨가 출신지는 물론이고 활동 시기와 활동 지옥은 물론이고 사망 시기까지 모두 다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박종인 선임 기자가 6월 23일 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보훈처 1963년 대통령 표창자 김건수 공적 조사 관리번호 8245번에는 생존 작고란에는 작고 사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관리한 1963년에 사망한 김건수 씨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의 공훈전자 사료관 공훈록에 올라와 있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여자 김건수. 이분은 김원웅 회장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사망일은 1992년 1월 30일입니다. 1963년 공적 조사와 1990년 공훈록 관리번호는 모두 다 8245번으로 보훈처는 동일인물로 관리해 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훈처에 따르면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건수는 1977년 재심을 통해 건국포장으로 선급되고 이어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선급됐다. 문제는 공훈록 내용대로라면 1963년 이전에 이미 사망한 인물이 1990년에 또 한 번 사망한 것을 뜻합니다. 결국 보훈처의 공훈록 내용에 따르면 1963년의 김건수와 1990년의 김건수는 동일인물로 보기 힘듭니다. 두 김건수가 활동한 시기는 물론 지역도 다릅니다. 1963년 공적 조사에는 김건수 씨가 1939년 2월 조선의용대에 입대,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 근무, 1947년 10월 산서화북지국적후방지하공작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1990년 김원웅 회장의 부친인 김건수 씨 공훈록에는 1939년 8월부터 1941년 3월 조선의용대 활동, 1941년 3월 강복군 편입, 1945년 8월까지 중경 하남성 및 만주지방특파공자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훈처가 동일인물로 관리해온 1963년과 1990년 두 김건수가 출신지, 활동시기, 활동지역, 사망시기가 모두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박종임 섬임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같은 모순의 원인이 보훈처의 단순한 행적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두 김건수의 구체적인 행적이 너무 다릅니다. 한편 보훈처는 1963년 당시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이간받은 공적조사가 단 한 장뿐이라 어떻게 공적조사에 작고로 표기됐는지 경의 파악이 어렵다면서 이 김건수와 이후 나오는 김건수, 1963년의 김건수와 1990년의 김건수가 동일인물인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계속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종인 선임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김원웅 회장의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메시지로 1963년 대통령 표장을 받은 김건수 씨 그리고 1990년에 사망한 선친 김건수 씨가 동일인문지를 물었으나 김원웅 강북 회장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의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위 여부를 가리려는 노력이 정부 차원, 보훈처 차원은 물론이고 국회 차원 그리고 역사학에서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워낙 가짜와 조작이 일상화된 사람들의 은행에서 무엇 하나 진실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박종인 선임 기자의 취재 결과를 접한 여러 독자들 가운데 김영 H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정권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게 큰 의문입니다. 위조와 변조 그리고 조작과 허위기록 등 이 정권 핵심들에겐 이미 일상이 된 행태들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김원웅 강북 회장뿐이겠습니까? 이래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력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